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구문 문석이 아닌 단어 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단어를 어떻게 외웠는지 팁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각자 개인에 맞춰서 어떤 단어 외우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이런저런 방법을 체험해보시고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함께 단어 암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먼저 어떤 단어들을 외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어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문제나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중 판매 단어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먼저 영단어 베이스가 많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중에 단어장이 정말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외울 수 있는 단어장도 많고 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직접 단어장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추천들을 받아서 내 부족한 영단어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단어장을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또한 이동 시간 등을 통해서 짬짬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단어장을 구매하는 것도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단어장들이 크기가 엄청 두꺼운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저희가 소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포켓형 단어장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이동 시간이 되게 기신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그런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영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영단어 같은 거는 독해랑 다르게 이제 암기 같은 경우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조금 그래도 한 두세 단어라도 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단어장 들고 다니시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혹은 단어 정리를 따로 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판매하는 단어장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시면 시간 절약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풀어보는 문제들 혹은 구문 분석해보는 지문들 안에 있는 단어들을 위주로 외우시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이런 게 되게 유용하신 분들은 수능 연계 혹은 내신 연계형 지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계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지문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시면 되게 유용해요. 혹은 구문 분석을 하다가 나오는 단어 중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 위주로 아 나는 베이스는 어느 정도 잡혔고 보충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문제나 지문 내 단어를 보충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단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 혹은 지문 내 단어를 외우실 때 중요한 게 답지에 저희가 해설지에 단어 같은 거 같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외우시다기보다는 사전에서 직접 찾아보고 지문 의미 속에서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암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기억도 훨씬 오래 가고요. 또 그리고 사전에서 내가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답지에서 단어 보고 외우기보다는 사전에서 찾아보고 내 말로 이해를 하면서 그 단어를 외우시는 게 훨씬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혹은 이제 뭐 연기형 지문 이런 것 때문에 지문을 자주 읽으신다면 지문을 보면서 단어를 외우거나 혹은 이제 저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신만의 단어장에 따로 정리를 해서 그걸 들고 다니시거나 그걸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어장을 따로 만들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문을 좀 자주 보면서 단어에 계속 저를 노출시키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구문 분석 영상을 올렸던 21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지문을 구문 분석을 한 뒤에 어떻게 단어를 외웠는지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문법적인 구문 분석과 단어에 대한 그 컬러는 좀 다르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지문을 볼 때 단어만 외울 때 그 제가 정한 그 컬러의 부분만 보면 단어가 쉽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면 그냥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뭐 work out, get past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수거 같은 거는 이렇게 밑줄 친 펜으로 체크를 해서 단어를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맞아 get past 통과시키다 pay off, 이득포상, virtual 허상의 가상의 once 일단 뭐 뭐 하면 work out 해결하다 이렇게 이거를 반복해서 저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보고 혹은 옆에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써가면서 단어를 외웠어요. 단어장을 물론 제가 따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유용했겠지만 이게 저는 그거를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식으로도 단어 외울 수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체크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만 보고 외우는 거 이렇게 방식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 분석을 하고 지문을 이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공유를 드리고 동영상에도 이 지문을 활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시기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제 이제 동영상이나 혹은 캡처한 지문 구분 분석된 지문 같이 이거 두고 공부를 하실 때 그걸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단어장도 좋고 지문이나 이런 걸 직접 보면서 외워도 좋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뭐가 훨씬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외우는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같은 한 시간이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하루에 10분씩 6일을 나눠서 보는 게 단어 외우기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제가 아 어제 나 그 단어 외웠었는데 이거 뭐였지 하면서 반복 학습이 꾸준히 될 수가 있고요. 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해나 혹은 청취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처럼 엄청 오랜 시간을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 10분 뭐 점심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 시간에 아 내가 짧지만 확 집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길게 보는 게 유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막 다른 생각도 들고 잡생각도 들고 앞에 외웠던 단어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 1시간 동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분씩 좀 잘게 쪼개서 많이 보고 반복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그게 암기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거랑 또 다른 거는 다른 감각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음을 따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 같은데 이제 스피커 클릭을 하면 원어민이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발음을 따라 읽거나 이제 뭐 종이가 없으면 호공에라도 단어를 막 써보면서 외운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활용을 해서 단어를 암기하시면 이게 훨씬 더 기억에 노래 남고 금방금방 입과 머리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가 왜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게 실제로 뭐 과학적인 그런 실험이나 그런 기사에서도 사실 팩트로 나온 되게 유명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떻게에 대한 방법은 아 뭔가 다른 방식을 쓰고 계셨더라면 한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단어 암기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단어 한번 암기할 때 무조건 막 100%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거의 기계죠. 그러니까 처음에 외웠을 때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지 안 외워지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언어도 이렇게 계단 같은 거예요. 막 외우다 보면 이렇게 쑥쑥 갑자기 훅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뭐 한 번에 100% 다 못 외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는 자신을 열심히 칭찬해 주시고 기특히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실력 어느새 쑥쑥 드실 거니까요. 단어 암기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맨날 구문 분석하면 재미없으니까 단어 암기에 대한 거 한번 팁을 공유 드려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팁도 공유를 드렸고 또 모두에게 효과적인 how 어떻게 방법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리프레쉬 개념이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구문 분석 함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되시고 영어 공부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